고구마의 효능 10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전역에서 널리 재배한다. 줄기 밑쪽에 입자루 기부해서 뿌리를 내는데 그 일부는 땅속에서 그것들 덩이 뿌리인 고구마가 된다. 모양은 양쪽이 뾰족한 원기둥골에서 곡 모양까지 여러가지이고 빛깔도 흰색 노란색 연한 붉은색 붉은색 연한 자주색으로 다양하다. 감자에 비해 당질이나 비타민C가 많으며 수분이 적기 때문에 칼로리가 높다. 개선된 혈당조절 고구마는 혈당지수가 낮은 식품인데 이는 그것들이 혈당수치의 급격한 상승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그것들은 당뇨병이나 대사증후군을 가진 사람들의 혈당조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섬유 섭취 증가 고구마는 식이섬유에 좋은 공급원으로 규칙적인 대변을 촉진하고 소화기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다. 면역력 형상 고구마는 면역기능을 증진시키고 감염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도울 수 있는 산화방지제인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형상된 시력 고구마는 체내에서 비타민A로 전환되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다. 비타민A는 건강한 시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고 나이와 관련된 시력 손실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염증 감소 고구마는 안토시아닌과 베타카로틴을 포함한 여러 항염증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어 염증을 줄이고 만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암 위험 감소 몇몇 연구들은 고구마가 높은 수준의 산화방지제와 항염증 화합물 때문에 아마도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형상된 뇌기능 고구마는 뇌기능에 중요한 영양소인 콜린에 좋은 공급원이며 나이와 관련된 인지력 저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심장 질환 위험 감소 고구마는 혈압을 조절하고 심장병의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칼륨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형상된 피부 건강 고구마는 콜라겐 생성과 피부 건강에 중요한 비타민C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또한 햇빛 손상과 다른 피부 문제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도울 수 있는 베타카로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형상된 근육기능 고구마는 근육기능에 중요하고 근육경련과 부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칼륨에 좋은 공급원입니다. 지금까지 고구마의 효능을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